파리 생제르망의 숨겨진 긴장감이 세상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이강인이 소속된 이 프랑스의 거대한 클럽은 내부에 거침없는 파동을 느끼고 있다. 은바페와의 갈등은 현재의 물결만이 아니라 미래의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파리 생제르망은 분명하게 선언했다. 은바페와의 재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벤치에 앉게 될 것이며 진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위협이다. 이 적 전문 기자 로마노 기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끔찍한 현장 뒤에 이야기를 털어놨다. 벌써부터 파리는 은바페를 벤치에 앉히거나 아예 명단에서 제외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구단과 선수 사이의 이 갈등은 여전히 깊고 복잡하다. 파리는 내년 여름에 이적할 수 있는 특별권한을 포함한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은바페는 차갑게 거절했다. 이거부는 파리 생제르망과 은바페 사이의 갭을 한층 더 넓혔다. 파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제안이었지만 은바페는 그것을 거부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메시와 호날두를 잇는 대결의 혼란 속에서 은바페의 대결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펼쳐질 준비가 되어 있다. 누가 승리할 것인가? 파리 생제르망은 은바페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 설에 이어 은바페와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고와의 클럽파티 사진이 공개되면서 그 은모로는 한층 더 붉어졌다. 파리 생제르망의 이적 제안을 차갑게 거절한 은바페,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깃들고 있는 것일까? PSG는 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은바페를 대신할 공격수 2명을 급히 영입하며 미래를 준비 중이다. 바르셀로나의 덴벨레 영입에 5천만 유로의 바이아웃을 주고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의 목요일부터 머무르고 있는 덴벨레의 그의 이적은 이미 임박한 상황이다. 덴벨레의 영입은 얼마나 빠르게 마무리될까? 지난 7월 28일 금요일에 처음 알려진 이적설이 불과 10일 만에 종료되는 것일까? 이번 이적 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제 중 하나였던 덴벨레의 이적이 성사될 경우 그는 왼발잡이로 알려져 있지만 완벽에 가까운 양발 사용으로 유명하다. 깜짝 놀랄만한 장면도 가끔 나오며 햄스트링 부상만 세심하게 신경쓰면 아주 좋은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두 시즌 전 라리가에서 화려한 돌파로 상대를 압도하며 윙어의 전설을 썼던 덴벨레 그의 기술은 팬들 사이에서 전설로 자리잡았으며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스피드와 민첩성, 정확한 패스 능력으로 매 경기를 박진감 넘치게 만든다. 하지만 그의 커리어는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햄스트링 부상은 그를 한 시즌 동안 그늘에 가려 앉혔던 적도 있다. 그러나 그의 의지와 노력은 부상을 극복하고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오게 했다. 덴벨레 이적은 또한 축구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기술과 능력은 그가 가는 곳마다 팀을 강화시킬 수 있는 힘이며 상대팀은 그를 어떻게 상대할지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큰 재능을 지녔던 선수로 청소년 시절부터 주목을 받았다. 그의 뛰어난 경기 분석 능력과 판단력은 그를 미래의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이제 새로운 클럽에서 그의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야 할 때다. 하지만 그 빛나던 시절이 과연 언제였는지 패스 정확도와 수비의 열악함은 부정할 수 없는 단점이며 이강인과 비교해보면 실력에서 덴벨레가 어떻게 이강인보다 앞서 있을까? 마법같은 드리블로 상대를 제압하는 덴벨레에 비해 지난 시즌 나리가 드립 1위에 오른 이강인은 그와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플레이 스타일상 부상에 위험이 적어 유리몸이라는 덴벨레의 큰 단점을 덮고 있죠. 덴벨레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최근 몇 년 동안 부상에 시달리며 팬들의 걱정을 샀던 그 그럼에도 지난 카타르 월드컵 이후 또 다시 부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위험한 선수라고 여겨지는 덴벨레 그러나 이강인과의 경쟁에서는 뒤지지 않을 실력을 갖췄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 드립을 기록 패스나 크로스, 브리킥 등에서 이강인이 덴벨레보다 한 수 위인 것은 분명한 사실! 덴벨레가 파리로 합류한다고 해도 이강인의 입지가 좁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이마르와 덴벨레 모두 부상이 잦은 선수라 오히려 이강인이 중심 역할을 해낼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파리의 새로운 스트라이커 곤살로 하모스 지난 벤피카에서 19골을 넣으며 우승에 크게 기여했던 그는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팬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리버풀에서 벤피카로 떠난 다이 누네스의 빈자리를 채울 선수로 하모스가 선정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모스는 그 빈자리를 잘 메웠다는 평가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파리는 더 나아가 1년 임대 후 완전 이적하는 조건으로 무려 8천만 유로의 하모스를 영입했습니다. 이는 그저 단순한 이적이 아닌 재정적 파이어플레이 룰을 고려한 철저한 전략입니다. 포르투갈 대표팀에서는 호날두를 밀어내고 주전 스트라이커 자리를 꽤 찬 선수로 더할 나위 없는 영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강인의 꿀패스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양발로 모두 슈팅이 가능한 하모스는 마르카 시절 파트너였던 무리캐보다 최소 몇 단계 업그레이드라고 봐야죠. 놀라운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강인이 프랑스 리그왕 TV 시즌에 진짜 도망을 칠 가능성도 올라가고 정말 은바페는 다음 시즌을 치를 준비로 보이는데요. 이 모든 것은 스케 단장이었던 네오나르도의 수위가 센 발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은바페 없이도 챔스 우승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bsg는 은바페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이후에도 존재할 것이다. 은바페가 파리 세인트 제르망 psg에서 보낸 6시즌 동안 그의 능력과 축구에 대한 열정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챔피언스 리그에서 5개의 다른 구단이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은바페 없이도 파리가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은바페는 진정한 리더가 아니라고 라는 그의 이 말은 이번 시즌 프랑스 리그왕이 얼마나 치열하고 흥미진진한지를 보여줍니다. 린은 은바페의 기술과 속도를 이용하여 많은 승리를 거두었으며 국내 리그에서 여러 차례 우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항상 뭔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으며 그 결과로 여러 시즌 동안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은바페의 존재가 파리에 큰 도움을 주었지만 다른 구단들도 강력한 선수들과 전략으로 우승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은바페가 파리 세인트 제르망의 유일한 별이 아니며 다른 선수들과 전략적인 경기 운영이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프랑스 리그왕 전체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팀들이 자신만의 스타 선수와 전략으로 강력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리그 전체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은바페가 파리에서 보낸 6시즌은 그 자체로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으나 동시에 그를 둘러싼 팀과 리그의 다른 요소들도 그 성공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팀들과 선수들의 경쟁은 리그를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축구의 본질인 팀워크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가 지적한 것처럼 메시와 은바페의 공백은 부산의 관중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빈자리를 메워줄 새로운 영웅 이강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브스는 축구적 능력을 떠나 이강인이 은바페와 경제적 영향력에서 충분히 견줄만하다고 극찬했습니다. 프랑스의 현재 매체인 PSC 토크는 그의 능력을 더욱 높게 평가했으며 이강인이 네이마르와 함께 공격진을 주도할 차세대 선수라고 언급했습니다. 리그왕 사무국도 이러한 기대감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음 시즌 개막식의 홍보 포스터에는 놀랍게도 이강인의 얼굴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완전 프랑스 신입생인 이강인의 얼굴을 홍보 포스터에 대놓고 사용하다니 오히려 5시즌 연속 득점왕 은바페는 포스터에서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 매체 아스는 이강인과 네이마르의 친분에 주목하며 두 선수가 찰떡궁합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이제 은바페는 없는 선수로 여겨지고 이강인, 덴벨레, 하모스가 함께 다음 시즌 챔스의 우승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개막이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강인이 빠른 회복으로 꼭 개막전 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시다. 아니 왜 안 나가도 부상을 당해가지고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상은 단지 일시적인 장애일 뿐이라 믿습니다. 흰수염고래의 파워를 지닌 이강인, 우리는 그의 빛나는 미래를 기다립니다.